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해소와 맞춤형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올해 15개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기업활력을 위한 SOS 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2015년 업무협약 후 SOS 토크를 47회 공동개최해 46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그중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규제혁신 해결사로서 단순 애로 청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소벤처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